너 노량진 F4 몰라? 쟤네 여기 학원 대표 장수생들이잖아 시험만 보면 싹 다 떨어져서 F4야 플라워 말고 안녕 여러분 이번에도 떨어지면 내가 내가 설레 들어간다 장수리? 장수가 뭐야 재수없게 편의점 어디에 나와도 봐 한상수의 포스터에서 봤어 괜찮아요? 천사대금 우리가 잡자 이 정도면 거의 특채각이라고 수배범은 한 번 집을 나서면 적어도 5일은 집에 들어오지 않을까 야 뭐야 수배범 아까 갔잖아 야 범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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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게 참아이씨 아우 씨 깜짝이야 이놈 모두 이 새끼야 아우 씨 깜짝이야 이 새끼야 아우 씨 깜짝이야 아우 씨 깜짝이야 아우 씨 깜짝이야